자자자자 두장 변화 불쾌 어 또 케이스를 넣었어 가긴데 이거 아 두장 변화면은 죽어도 압추가다 죽어야지 요쪽 길로 간다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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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물 물 상점 물 물 표리건 먹기 예측은 천천히 하십쇼 북간다 이러다가 보스 육강령입니다 육 육 육강령 육 육 육강령 육 육 육강령 육강령 정밀 오개 제거 와우 나쁘지는 않아 근데 그냥 나쁘지 말하는 수준이고 이정도는 안돼 좋아져야돼 아직까진 나쁘지 않아 좋은 얼굴 필요 없어 옆배는 못참아 딴투 신경독 전등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까 정밀 여기서 건무 먹었어 에스가 아 아, 어허 아허 어허 아 아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썩 님들 뭐가 맞음? 일, 1번, 1번 의견 맞습니다. 2번 말은 안 들어. 정밀? 잔상? 잔상? 무검이 맞아, 잔상이 맞아. 진짜 뭐하든, 뭐하든 죽는 거 아니야? 하긴 무검할 바야 정밀하는 게 더 이득이네. 정밀 아니면 잔상이다. 정밀로 하나를 따자. 신경독인가? 타격인가? 신경독인가? 타격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시 정밀이야. 성능 확실하구만. 정밀밀님. 감사해요. 늑숙한 지르기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강화 잘 들어갖고. 근데 저거밖에 없어요. 카드가. 아까. 수비가 강화되가지고. 육강령 잡을 수 있을까? 불쾌가 워낙에 도움이 되겠지. 아이씨. 와. 이. 망할. 아까 학도 빠졌네. 환영 살인마 살까? 아니면 차라리 근전을 살까? 근전이랑 파워보셔요. 이렇게 살자. 유독이 막혔지. 잡은 것 같네요. 불쾌가 워낙에. 매우 불쾌한. 육강령 되시겠다. 이게 당시의 포인트입니다. 시체 폭발. 시체 폭발 필요 없나? 케이스를 넣었을 할 거잖아. 그러면은. 시폭. 버려야지. 일반적인 운영이면. 시폭 가야겠는데. 아 이거는 아스트롤라베. 아스트롤라베 밖에 없어. 아스트롤라베 보고. 예측을 하십시오. 대단원 안 나오면 답 없다 이거. 뭐야. 아씨. 타격. 타격. 수비. 제발. 고고고 빵. 수아. 수아. 잘 나왔는데. 근데 딜이 모세라잖아 지금. 대단원도 나와야 돼. 지금. 지금까지 진짜 그냥 딱. 나쁘지 않은 정도로만 나오고. 좋게 나오진 않네. 수아. 도서야 뭐 써야 되지? 대단원 빨리 공중제비? 제비 안좋은데 근데 이걸 플러스로 줘서 사람 마음 시밀하게 하네 다리 꺾기가 낫지 않을까? 역배 시계 들어와서 정배도 했네 아냐 케이슬러스는 거른다 안녕하세요 저런거 집으면 안되요 납축댁 원 데이 투데이 하나 개쉬마렙다 역배 걸었는데 정배가 돼서 고통속출 쉐서 포셔먹을걸 추억 무료 배송 당신의 소중한 추억을 예비 아니 버리기 버리기 언제나 봐 저기요 아 잠깐만 아니 제거가 다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아잇 뭐지 뭐지 지울 거 하나도 없네 능숙한 찌르기 지울까 여기 상점 아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상점 들으는 게 낫겠지 개노딜 근데 어차피 유독가스 있으면 노딜이어도 되는데 투사네 근데 아하하 독바님 일단 전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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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똥밥 프레체가 위헌데 이러면은 아까 예비 걸은 거 좀 아깝네 뭐 지우지 강섬 짓고 그냥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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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는 들어가 고개라서 안 됨 아닌가 되나 안되지 버린 카드 더미에 두장 들어가잖아 탈출고리를 버리면 되는구나 강섬 집어 해야겠네요 보스 잡으려면 한둘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괸전까지 하면은 된다 잡을 수 있어 고깝밥 고깝밥 얼마만이야 노딜 개 노딜의 상징 고깝밥 고깝밥 아 2딜씩 때려서 언제 잡냐고 3딜이구나 고깝밥 고깝밥 흠 아 모른직닭에서 안다로 바뀌었죠 이러미즈 아 이러지 마세요 아하 저기요? 스네코님 버거 접시 깜먹어 강섬강원에서 연골손실 막을까? 진정한 능지처참이 뭔지 보여주세요 지금까지의 능지처참은 잊어라 진정한 능지처참이 온다 로프트 연골 로프트 연골 로프트 연골이 로프트 연골이 로프트 연골이 손톱깎이로 잡는 기분이다 유튜브 지금 오른쪽 더블탭 해가지고 지금 말하는거 뭐든 유튜브 바보 바보바보바보바보 나도 못들었으면 힘들었던 똥바르기 아이 대단원이나주지 큰일났네 이거 3막 4막 어떡하냐 달팽이랑 심장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똥바라기는 해결책이 아니겠지 이건 비세장이지 건물필옵나 칼질 지울까 그래도 거무가 칼질보단 낫겠지 이거는 진짜 카드 나와야된다 대단원이 나오든 총매 나와도 지워야겠다 일단 달팽이 없네용 다음 몫도 달팽이가 아닐까 더거무가 될것 대기 열여섯장인데 투어 짱인데 진짜 모두 데카한테도 한데도 안맞을 덱인데 아 잠만 나 이거 진짜 4대 핏 때려서 잡아야 돼? 진짜요? 구라 아니구? 구라 도구로 잡자 도구로 아씨 아니 배신 없어지는거 좋긴 좋은데 아니 아니 딜하나 주고 그냥 끝난 게임인데 아 잠만 예비가 있어야돼 아니 다 끝난 게임인데 연골 손실만 없나 이렇게 이거 게임은 이겼지만 현실은 지는 게임인데 이게 그 어둠의 듀얼인가 그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밀 못참지 반사? 반사 지금 필요 없는데 나중에 저거 반사 필요 없는 거 맞지 지금 되게 생존자랑 돌리려면은 그래도 필요 없네 아 심장 때 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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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필요한데 탈출구 주판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고 아이고야 이럴 때 반사 신경인데 후원을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아이고 5천억 후원 감사합니다 어레벤지님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그렇게 후원을 잘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지 뭡니까 화상을 안 넣어주네 정밀이 이렇게 컸습니다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아 뭐야 아님 제발 하지마세요 어이씨 아이 그램린 전반은 왜 선택권이 없냐 정밀 더 연골 세이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개 두개 있는 거 맞지 내 내 대개 아 아 아 아 예빛을 하나 더 들어가는 게 훨씬 음.. 안정적이긴 해.. 요럴때네.. 아쓰.. 3번키 잘 안먹어.. 키보드에 먼지제거제 뿌려야지.. 아이고.. 불쾌 뺐어야 했는데.. 아이고.. 불쾌 뺐어야 했는데.. 아 그냥 대단원 하나 주면 안되나? 아니 딴 거 다 주놓고 대단원만 안주는 이유가 뭐야 게임은 상대방 딱 치라고 하는 겁니다 승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엘리트 가는게 낫겠지 물음표 가봤자 볼 거 없잖아 안녕하세요 달팽이 나오면은 아니 닌 누가 왜 나오면 가방 안나오겠지? 야 설마 가방이 나오겠어 쫄지 마세요 아이고 아 이거 쫌 그렇네 아이 조현이님 고스팅 감사합니다 갓흥 인디게임 제발을 총괄하신 조현이님 아니십니까 드나스 의지자면 정신유전 아민분들 빨리 배팅하세요 못해요 다쳤어 이미 건무원장에 40댐인데 대단원은 50댐이잖아 그러면은 대단원의 승리는 달 팽 이 으어어어 아냐 괜찮아서 불쾌도 있고 정마도 있어 일단 못된 달팽이로 를 조용히 만들기위해 불쾌를 준비한다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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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2장 쓰고 턴 넘기고 불쾌 어리석은 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킹갓 정밀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도다. 거북께서 4개의 단도를 하사하사 1개의 단도를 하사합니다. 뒤져. 클리어함? 상점 보고 투표를 하시는걸 클리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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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거 같은데 역배는 어차피 안되는줄 알아도 아는거기 때문에 프레체로 연골손실받기 프레체로 연골손실받기 포션도 상관없지 깨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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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패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지면 주작이지 패팅 마무리 어쩌다 이렇게 제거가 잘될땐 cess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싸 매돌 연골 손실 줄어들었다 왜 가방이 안나오지 버그인가 영액 어차피 왔넘 했으면 필요없지 목이 메이는구만 최대한 클릭터를 하는 쪽으로 하자고 퍼펙트 못하나 아 퍼펙트 실패 심장이 이겨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 잡고 있냐 이거 그래도 거부 한장에 40딜이면 프레츄 보다 센거 아냐 스레츠 버브죠 스레츠가 7장부터 거무보다 세네 스상필 스상필 스넘이야 스레츠 뭐 지금 성공 눌러도 될 것 같은데 스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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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 짬방 언제하나요? 오늘은 짬방 안하나요? 짬방할 때 올게요 쓸더스 1300시간님 5천원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자 아 진짜 돌리면 돌릴수록 손가락 손해보는 덱이다 표리 겁먹기 실패 미션 실패 지하라